이야, 고기가. 뭐? 저거 어떻게 할 거야, 고기. 비주얼이. 이야. 와, 멋있다. 야, 이거는 몇 신는 게 아니라. 이야. 와. 와, 장난 아니다.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. 다 좋은 부위를 주셨네. 와. 와, 비주얼 미쳤다. 야, 어쩜 그렇게 고기에 다 쏠리니, 시선들이. 이런 거 처음 봤어요. 이야, 이 자식들. 이야, 이거는. 미쳤어요. 하, 미쳤다. 사진 한번 찍어. 진짜 눈으로 봐도 엄청 맛있겠다. 아, 형. 이 마블이 한번 봐봐요. 와, 정말 예술이다, 예술. 이불. 우와. 이불 같아요, 이거. 어? 이불 같아요, 저거. 이야, 이거는 뭐 난리 나겠는데. 그걸 또 다 제거해야 돼요, 오빠? 소기름은 사실 안 줬거든. 이야, 이거 뭐. 지훈아, 너 자세 나온다. 이거를 다 지방을 빼주는 게. 형, 지금 포 뜬 게 이래요. 이야, 정말 놀랍다. 기름 부위가 거의 없어. 완벽하게 해가지고 손질하고 있다는 거거든. 프라이데이. 이중. 이중. 이중.